구독 좀 부탁해! 피스타치오 좋아하는 분께만 추천해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가 쿠키를 만났어요 잊을만하면 포장지만 바꿔서 다시 나오는데 식감이 아쉬워요 빵과 계란의 조합이 의외로 잘 어울려 놀랐어요 편의점 김치전에 대한 선입견을 바꾼 인생 김치전 청규량 살짝 나는 톡 쏘는 에너지 드링크 다크 초콜릿 맛의 두바이 초콜릿 눅눅한 크로아상과 바삭한 카다이프의 잘못된 만남 두바이 초콜릿은 이제 그만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요 연새우유 생크림과 스키피 땅콩크림의 만남 개맛살 가득한 짭짤한 유부초밥 연새우유와 스키피 피넛버터가 떡과 만나 만난 디저트로 변신 비슷한 가격대의 한 솥도시락 드세요 구독 쫌 부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